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미래다 기획 그 두 번째 순서로 금융부터 판로지원 그리고 육성까지 소상공인 지원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목표를 짚어봅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판로개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 오프라인인 물론 해외 수출 판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 진입을 희망하지만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판로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숨고, KT 등 다양한 플랫폼사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상생지원으로 온라인 진출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협업해 온라인셀러 양성 등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O2O 플랫폼 지원이라고 해서 플랫폼사와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반촉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이커머스 상인 10만 명을 교육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온라인 지원책에 일환을 하고 있고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과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 등 전통시장을 다양한 경험 현장으로 활용해 전통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선보이는 등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운용부터 판로지원, 교육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700만 소상공인의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한입니다.